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흥시의 대표 관광지인 오이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개구이를 먹으려는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이 일대에 있는 조개구이와 칼국수각에는 100여 곳.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입구부터 이른바 호객 행위가 극성입니다. 도로까지 나와 지나가는 차들을 붙잡기까지 합니다. 골목에 위치한 수산시장에 들어가자 보다 더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가게마다 손님을 붙잡다 보니 구경 한 번 하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반사로 벌어지는 이 같은 호객 행위에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별로 가고 싶어지지 않아요. 호객 행위 하는 거 자체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처음 와봤는데 호객 행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거 별로 안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하니까 더 들어가기 싫고 좀 더 음식점에 못 믿어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화성 행궁입니다. 방화수류정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불편한 장면들이 포착됩니다. 경관을 위해 심은 가로수 곳곳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쓰레기가 나오는데 치우는 것은 오로지 환경미화원의 몫입니다. 공원 관리자는 쓰레기 문제가 관광명소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한몫한다며 쓴소리를 냅니다. 특히 저는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일본 관광지에 와서는 관리인들한테 그런 대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지 안되겠습니까? 불법 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주차 금지 안내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차량들이 도로에 줄지어 있습니다. 수화전 5미터 이내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 공영주차장에 빈자리가 많지만 주차요금 몇 푼을 아끼기 위해 불법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이 주차비 이거를 아까워서 안 들어오시는 걸 수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이유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주차비가 비싼가 싶어서 왔는데 하루 종일에도 3,500원밖에 안 돼요?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자리만 보이면 마구잡이로 주차를 하다 보니 집주인과 다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질서 행위는 올해도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모두가 즐거운 휴식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즐겁게 휴가를 떠났다가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와 모래놀이, 갯벌 체험까지 했는데 샤워장이 없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이재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산시 대부도의 방아머리 해변입니다. 피서에 나선 시민들이 파라소리나 그늘막 아래서 탁 트인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해변에서의 취사행위와 야영을 금지했습니다. 야영 금지인 걸 모르고 텐트를 쳤던 시민들은 단속에 따르며 질서 유지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원터치라서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못하게 하니까 조금 야박한 느낌도 드시지 않으세요? 우정에 따라야죠.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도 거의 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를 마친 피서객들의 진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가에서 손과 발을 씻는 곳은 물론 아이들을 사실상 샤워장에 데려온 것처럼 씻기고 있습니다. 방아머리 해변에는 샤워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샤워장이 없는 방아머리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사실 방아머리 해변에 샤워장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아머리 해변은 공식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해수욕장이 갖춰야 할 시설이 정해져 있고 그중에는 샤워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방아머리 해수욕장이 공식 해수욕장이라면 샤워장은 반드시 갖춰야 할 편의시설이지만 미지정 해수욕장이라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변에서 실제적으로 해수욕을 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고 있어서 해수욕장을 확충한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아머리 해변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하면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편의시설도 확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수질 때문입니다. 해수욕장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바닷물 수질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복통과 설사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대장균과 전립선염과 방광염의 원인이 되는 장구균이 기준치에 2배 넘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경기만이 위치한 경기도에는 이 같은 이유로 지정 해수욕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방아머리 해변에서 물놀이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특히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안산시는 방아머리 해변에 샤워장과 탈의실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무입니다.